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디오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벤쿠버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오늘 특별히 가을철 단풍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내내 특별한 소견을 넣고 배경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단풍모습보역편을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벤쿠버의 단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조금씩 끓여가면서 단풍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단풍나무가 색깔별로 다 있네요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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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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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